아까 안철수는 국민 뒤통수 치고 적폐 부활을 시도했다.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면 돼요. 저는 결정적인 역할은 MB 사면을 하기 위해서 저는 단일화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심상정 후보가 두 번째 토론할 때, 법정 토론 두 번을 할 때 이명박 사면할 거예요?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사면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의 실무를 담당했던 이태규가 누구냐면 MB의 최측근이에요. 옛날에 MB 책사 소리도 들었었죠. 책사 소리까지 듣고 MB가 대통령 때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이태규는 MB의 최측근이고 그래서 안철수가 MB의 아바타라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안철수의 정치적인 뿌리는 MB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예측까지 MB의 아바타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두 번째 심상정의 어떤 질문에 사면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안철수가 다음 정치를 위해서는 총리직이나 이런 거를 바라했다기보다는 당대표 자리를 노렸다고 생각해요. 당을 장악해서 확실히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중에 이준석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준석을 뭐라 내려고. 저는 웬만하면 이준석 대표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른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뭐라고 따뜻하고 다니는지 잘 모릅니다 이러면 저는 결국은 총리는 잘못하면 날아가기 때문에 안철수한테는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대표 자리를 약속을 받으면 결국은 자기가 차기를 노릴 수 있고 자기 사람들을 당내 장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는 정치적 명분보다는 경제력을 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안철수가 만약에 이대로 10% 미만의 선거를 완주를 할 경우에는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가 사실상 명분적으로는 있지만 결국 세석 그렇다고 하면 외부 세력도 없는 안철수가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고 여태까지 지가 정치를 해봐도 제3당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에 들어가서 자기의 정치적 세력을 확보하려는 이면에 어떤 노림수가 있고 결국은 지 돈 쓸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효과가 결국은 적폐부활이라고 하면서 우리 지지층 들이 더 위기감을 느끼고 엄청난 지지층 결집이 일어난다 투표장에 더 몰려간다라고 보시면 일단은 이 단일화의 실패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첫째 타이밍이 안 좋아요 시간이 단일화의 시간은 늦었다. 두 번째 안철수가 그동안 내뱉었던 말들이 정치적 명분이 없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인이 된 자기 선거운동 하다가 죽은 고인 상갓집에 가서 끝까지 완주해야겠다. 그것 다들 사람들이 안철수가 이번에는 결기를 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바꿨고. 세 번째 안철수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심상정과 계속 법정 토론에서 정치개혁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양대 기득권 정당을 타파해야 된다. 계속 떠들었는데 결국은 기지권에 기어들어가서 다시 적폐 부활을 돕는 이런 거 모든 면에서 안철수의 단일화는 그러면서 윤석열이 되면 1년 안에 손가락 자르겠다. 그런 자른 사람이 생긴다. 지금 짤이 엄청 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안철수가 여태까지 해왔던 말들은 안철수는 신경의 변화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2차 TV토론까지는 단일화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 안에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아까 그 특징이 아까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에 NBA 구속 여부를 심상정이 이재명에게 물어볼 때 이재명 후보가 안 한다고 했을 때 이태규 신루자는 NBA의 최측근이었고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이명박 세력들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NBA 아바타 소리까지 들었던 안철수는 이명박의 사면에 관해서는 본인도 설득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급격하게 급격하게 안철수가 어제 갑자기 3차 토론의 빨간 넥타이를 아주 이례적이었거든요. 자기 정당에 맞는 넥타이. 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분한 넥타이를 메고 나왔고 안철수는 사실 초록색을 메고 나왔어야 되는데 뭔가 이미 냄새가 풍기듯이 우리는 전부 단일화 결렬 이후에 3차 토론이 어떻게 전개될지 안철수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흘러나가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흘러나가는 걸 보면서 느낌이 안 좋았는데 결과는 새벽에 우리 안진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합이 이루어졌고 명분도 없고 시간도 안 좋고 그래서 결국은 지지층 즉 민주진영의 지지층들은 굉장한 분노의 투표가 이루어질 테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정치적인 빚을 청산한 거예요. 만약에 계속 안철수가 완주를 하면서 정치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완주를 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안철수라는 계륵이 남아요. 정치개혁을 약속을 했고 안철수가 그러는데 안철수가 윤석열에게 붙었기 때문에 안철수는 정치적인 빚이 없이 정권을 잡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구도가 됐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박갈기의 표는 여론조사에도 잡히지 않는 수십만 수백만 표가 있다. 여러분들 오히려 안철수의 단일화는 오히려 민주진영이냐 반민주세력이냐의 지지층 결집에 훨씬 큰 사표방지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ntire army will animate ! 감사합니다! 이 비서 leerITE 저의 나도 내